2. 2. 3. 4. 5. 5. 5. 5. 6. 7. 9. 10. 11. 9. 10. 12. 12. 13. 15. 17. 18. 20. 진행해서 놀라셨어요 그럼 지금 다시 그 반에 가야되는거죠? 3학년 1반이었나? 으잉? 으잉? 나 지금 뭐해야되지? 네 어서오세요 어? 아 미술실 가야되지? 아이 진짜 으흐흐흐흐 미술실 가야되지않나 아아 에휴 진짜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 저는 이거 같습니다 어? 이거 같습니다 으흐흐흐흐 한빨 맞췄습니다 다른거 볼 필요도 없어요 주세요 주세요 3학년 1반 가자 자 3학년 1반을 가고 여기가 컴퓨터실 여기 아까 여기 봐 내가 아까 일로 들어갈라 그래서 안됐나? 3학년 1반 3학년 1반 3학년 1반 3학년 1반 3학년 1반 3학년 1반을 사용해서용 4학년 2반 아 흐흐흐흐흐흐흐흐 그리고 나는 3학년 3반으로 가야되 오켓 오케이 오켓 crews 동작 느낌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헉!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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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으으으으으으으, 됐으유, 3반에 가요오, 으윽! 아야! 아, 2대 나 때리려면 어떡하냐? 야, 도망칠 수 없데. 자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과유리라는 게임 지난 시간에 제가 3층까지 가서 게임을 마무리했죠 오늘 이제 이어서 3층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서 올라가서 3층 가면요 이렇게 가시면요 여기에 미술실이 있어요 미술실 불을 켜 주시고요 선생님한테 말을 건 다음이 스킵 하시고 네 어서오세요 지목하면은 이렇게 해서 다시 그리라고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선생님이 도망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미치겠죠? 참 쉽죠 여기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면 석고상이 이렇게 해서 이제 3학년 일반으로 호다닥 하시고요 그림은 저희 다 느낌 우리 뭐 원데이 투데이 합니까 여기서 바로 요거를 켜 주시고 자 볼트 커터를 획득하신 다음에 다 알지만 대충 알지만 혹시 또 말을 걸어보고 이게 또 말을 안 걸면 혹시 혹시 진행에 차질이 있을지 몰라서 말을 걸고요 심쿵 아이쿠마니 감사합니다 저 지난 시간에도 참 재밌었는데 이번 시간에 너무 재밌죠? 어 미술의 주의가 기쁘셨다 그리고 여기 캔커피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 먹고 나오셔서 나오시면 곧바로 불이 꺼집니다 이제 좀 있으면 어 안 꺼지네 안 꺼지면 그냥 가는거지 뭐 어? 진짜 안 꺼지네? 왜 안 꺼지지? 3학년 3반 들어가시고요 어? 그럴때 아이템으로 볼트 커터를 부숩니다 네 살포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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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데? 왜 이렇게 복잡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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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는데? 이거 뭐 반이 이렇게 커? 이거 반 낮아? 도망쳐 도망차 흐흐흐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에이 야잔냐 예잼 야야 야아아 야야야 야 Symandy 야야야 앗 도망차 요어 교실에서 탈출해라 너 켜지지 않아요 잠옷새가 걸려있어요 캔커피 좋아요 의자가 피로 흥건하게 적셔져 있... 빌어먹을 새끼야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텀비면 좀 달라질 줄 알았어? 멍청아 잘 생각해봐 주변에 네 편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 왜? 안입고와? 또 싸우게? 그럼 덤벼봐 아아 자물쇠 에? 야 이거 뭔데? 자물쇠 자물쇠 뭔데요? 철.. 칠판에 무언가.. 아 철판이에요 칠판에 무언가 그려져있다 자세히 보여주세요 뭐지? 왼쪽편에 왼쪽편에 아아 앗 앗 앗 앗 15번이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앗 86 18 56 1856 1856 18 18 18 18 56 18 56 18 56 18 56 18 18 18 19 18 19 18 19 18 19 문짝이 15번이라고 써있고 케빈의 측면에 86이 쓰... 1856이 아니야? 그러면? x8 x6 x8 x6 x8 x6 6을 안 눌렀다고? 아냐 눌렀는데? 15번이라고 써있거든요? 15번? 일단 잡서 15번이라고 써있고 x8 x6 1856 아니면 5816? 해봅시다 5816 해볼게요 그러면? 58 86 틀렸는데? 1856인데? 1856인데? 1856 안 도망쳐! 1856 지금 이상하네 아! 왜 자꾸 때리는데? 계속 나와있네 아 거꾸로 거꾸로 그러면 6 5 1 8 아닌데 1856이니까 1856 65 658 하나지 658 1 틀렸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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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때문이지 잠깐만요 뭘까 658 15번이 그러게 15번이 그게 아닌가 어 잠깐 이건 맞는데 여기서 본게 맞는데 이건 맞아 네 어서오세요 15번 맞네 15번 15번 자리를 봐야 돼 어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 이렇게 그런가요 살펴본다 사물함 열쇠를 얻었다 어으 깐 찢어진 종이를 획득했다 쯔 대충 휘갈긴 듯한 글씨가 써져 있다 자세히 본다 90 90 그러면 9806 9806이 맞겠죠? 9806 9806 9806 5 10 13 10 12 13 13 14 14 어딜 도망가 끝을 보자고 떠나봐 아 90% 아 진짜 지금 뭔데 저거 왜 있는데 상담실 음악실 가야되죠 음악실 난 저장좀 하고올께 안되겄다 우서우다 아 저장 안전과 민증? 안전과민증? 난 안전하고 안전과 주민등록증인줄 알았어 안전과민증 흠 음악실이 어디야? 여긴가? 음악실 에? 오 여자인데? 이런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나보네 소감이 어때? 연습은 했겠지? 이번엔 절대 안 봐줄테니까 수행평감 알아먹고 싶으면 알아서 하던지 네 사정은 대충 들었다 안타깝긴 하다만 사람은 말이야 인생에 아무리 역경이 닥쳐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야 가장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와버렸네 하지만 어쩌겠어 여태까지 항상 꼬인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런 거 익숙하잖아 늘 그랬듯이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부정적인 정신으로 살면 몸도 병드는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고 그렇게 말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사회생활 안 할 거야?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피해만 받고 살아왔는데 이건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야 그 자식들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신경 써야지 계속 그런다고 주변에서 언제까지 챙겨줄 수 있을까? 난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나중에 고맙.. 고맙게 생각하게 될걸? 온몸으로 부딪히고 직접 극복해라 찰나의 순간이지 그냥 눈 딱 감고 해버려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건 이젠 네가 아니야 이제 시작할 거니까 네 자리로 가서 악보 가져와라 책상에 있어야 할 악보가 보이지 않는다 책상에 있어야 할 악보가 보이지 않는다 헐 찢어진 악보를 획득했다 뭘 자꾸 쳐다보는데? 짜증나게 진짜 이거 어쩌나 그러게 자기 물건은 자기가 잘 관리했어야지 열심히 찾아봐 아 그래 여기 3층에만 굴러다니고 있을 거야 너무 숨겨둬서 네 노래까지 못 듣게 되면 곤란하잖아 아까 애들이 종이 들고 다니면서 바닥에 버리던데 그게 네 약보였나보네 뭐 알았어 잘 찾아봐 캔커피나 주세요 캔커피나 주세요 흐흐흐흫 배전함 열쇠 뭐야 나머진 악본 다 합치는 다섯 장짜리잖아 흐흐흐흫 다섯 장... 땡땡땡 학생 음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도 빠르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원래 이런 쪽으로 유명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수행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노래를 암만 시켜봐도 절대로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더군요 내일은 협박을 해서라도 노래를 시켜볼까 합니다 이게 뭐야 보내주신 메모는 잘 확인했습니다 그 녀석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학생이죠 저도 마침 궁금하던 차의 이유를 좀 알아봤습니다 집에 한번 쫄딱 망했었다는데 젊어서 요전한 친할아버지의 상속 관련 문제로 그렇게 된 것이더군요 법적 공방 끝에 친척들이 재산을 다 가져갔댔나 그 후로 땡땡 학생 아버지 되는 분은 술 취정병회가 됐다가 이혼했더랍니다 그때부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찌 보면 불쌍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만 전 사실상 본인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더욱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기는 커녕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죠 이런 학생은 오히려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음악 선생님께도 이 점 참고하시오 땡땡 학생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엑 głup 학생의 유명 Programs 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iba금 욕권 욕권 욕음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종이이이이이이 악보가 어디 있을까 오 여기 있다 악보 두 개를 모았다 여기 갑시다 과학실 과학실 컴퓨터실 컴퓨터실 여깄다 세 개를 모았다 컴퓨터실에에에 가서 노란색 배전판 아까 뭐 있었 거든요 이거이거이거 오키도키요? 캔커피 어? 또 있어 흥 흥 흥흥흥 이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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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Penguin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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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힘들어라 남편이 옆에서 보는 중인데 할아버님이 같이 방송하시는 거냐고 에미야 너무 힘들다 에미야 내가 힘들다 이건 된 것 같고 B는 됐어 B는 여기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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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B는 됐고 A 요렇게 요렇게 해서 쁙쾙쾌 10 K 요렇게 요렇게 요게 소모ной 아...잠깐만... B D D가 여기까지 와야된단 말이지? D가? 자 이렇게 봅시다 D가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C도? C도? C C 된... 거 같은데? 아 헷갈려 B가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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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봐 어... 아무 말도 하지마 C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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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 C 됐잖아 C 됐고 잠깐만 B 다시 A부터 A 이렇게 A가 지금 안됐네 A가 이렇게 해서 C C C C C C C C C 그가... 그가... 그라그라... 확 갇혀 그라그라... 확 갇혀 딱...따... 따따... 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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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장난이 하... 저 짜증이 막 나네 D는 이렇게 이렇게고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A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리로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 B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B도 됐어 C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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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C, C,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D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쭉쭉쭉쭉 갔어 C만, C,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건가? Lishi 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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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천재 으으 estem 시원하구만 눈에 띄는 문서 파일이 있다. 스크랩 DOC 학교 실태 점검에서 지난 3년간 우수한 성적을 얻은 OO중학교가 올해도 사고 건수 0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교육문화청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 중 한 곳으로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학생 만족도와 위원회의 최고 평가를 놓치지 않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는 일부 공무원과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교육문화청은 TF팀을 설립하여 우수학교 선정 부서와 선정된 우수학교에 대한 강도 높은 재감사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끝인가요? 아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지금 뭐해야 돼 이제? 찢어진 악보 악보 찾아야되지 악보 두개 더 찾아야되죠 악보를 줄세 왜저래 이상한놈이네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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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악보 여기있다 으쥐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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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셔터 열쇠를 얻었어 웅 하 바껴 볼래 그 바껴 볼래 같아 으 학교가 원하는 상겨진 덕분에 우린 오랜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어 그런데 당신이 자꾸 방해하는 건 우리가 가만히 둘 것 같아? 가만히 둬 주세요 악보 하나만 모으면 돼요 가만히 둬 주세요 어딜 도망가? 그 질 보자고 엔딩이나 보여주세요 이거 꺼야지 혹시? 아닌가? 그건 아니이!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여기 있다 찾았다 가자 여기는 컴퓨터실 음악 슈어어스 음악 슈어어스 흐 흐흐흐흑 흐흐흑 야핳흑흐흑 야핳흐흑 진짜 나쁜 놈의 씨끼들 선생님, 가져왔어요 선생님... 가져왔어요 빨리도 찾아온다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내자 노래를 들려줄 테니까 틀어줄 테니까 이번엔 똑바로 해라 헐.. 뭐지요? 상담실 열쇠를 획득했습니다 아 이건 본거잖아 알았어요 저장 나 저장해야돼 디스크 나 그냥 걸어서 내려갈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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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러 왔어요 저장하러 왔어요 상담실 여기지 으 헉 앗 으헉 깨아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자 수업시간은 맞춰야지 일단 내 생각에 말이다 니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도 있지 않니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거리가 먼 모습을 누가 좋게 봐주겠냐고 그리고 뭐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하고 친구끼리 쌈박질이나 하는 건 또 뭔데 볼일 다 봤으면 가봐 난 오늘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단 말이야 저기요 저기요 저 구해주러 오신거 죄송합니다 저 구해주러 오신거에요? 왜 말이 없어요 최수영 네 맞아요 그런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안거에요? 구해주러 왔다 따라와 팔로바로미 음 그래 그거 좋은 뉴스군 좋아 학생을 1층으로 데리고 와죠 최수영 최수영 일하고 그랬나? 다른 애들은 못 봤고? 저하고 지혜하고 준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혜는 지금 옆에 잘 있고 준석이는 자긴 옥상 쪽으로 가보겠다고 했는데 그걸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도움될만한거 없나? 열쇠라던지 아 계단 방화셔터 열쇠면 제가 갖고 있어요 옥상으로 가는 길이 맨날 그걸로 막혀있어서요 그래 옥상은 왜? 친구들이랑 놀려고 가는거에요 담배 너무 많이 피지 마라 머리 나빠진다 아 알았어요 어 헐 주머니 넣어놨는데 어디갔지? 왜 그러는데? 아까 상담실에서 나오면서 흘렸나봐요 나오기 전에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거봐 머리 나빠진다니까 그곳에다 흘린거 확실한거지? 확실해요 아마도 내가 가야되잖아 고칼로리시구만 빨리 나머지 한명을 더 찾아야하는데 상담실이라 거기다 열쇠를 흘리고 왔다 이 말이지 빠르게 다녀오는거 어때? 지체할 시간이 없어 이런 젠장 3층 방화셔터 열쇠는 있고 상담실을 가봅시다 하아 음 아까 그 이름 맞는거 같아요 쟤네가 딱 딱 저 세명이 딱 고 괴롭히던 친구들이었던거 같긴 해요 모르죠 끝까지 가봐야지 뭐 여깄다 대단한내용은 없어보인다 대단한내용은 없어보인다 배전암 열쇠 배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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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깜짝스 chyba 으하하하하하하하 희이헤이헤이 아이고 어? 어? 사진 조각? 갑자기? 오늘 새벽 1시 학교로 와라. 그렇게 해서 학교 갔잖아. 그리고? 분명히 돈도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딱 세 명이네. 지갑은 가져와 놓고 돈이 없는 건 또 뭐야? 재수 없는 흑백 사진 뿐이잖아. 누구야, 이 남자는? 그러네, 두 명 여자고 한 명 남자네. 이젠 우리가 우스워 보여? 이래도 계속 그럴 수 있나 볼까? 자, 어쨌든 이걸 돌려봅시다요. 이렇게 일까? 이렇게겠죠?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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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아닌데? 이렇게인데?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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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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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된거 같은데 A 이케 이케 이케가? 이케 아닌데? 이케 아닌데? 아하이 에이 에이가 에이가 이케 이케 해서 이케 해서 에 에 에 에 에 스 튼 거 같기도 하고 요리될 이렇게 가서 아닌가? 와... 지금 세 번째 퍼즐이에요 어... 몇 십 분 전에 본 건 딴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요오오옹옹옹옹오옹 어? 뭐야? 된줄 알았네 이씨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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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história 다시 해되잖아아앏아앏 아 무지사바하 뭐지... 뭐지... 뭐지 사바하... 일단 대충 연결 지어 그럼 어떻게든 맞게 돼 있겠지 지가 이게 그러면 아닌가...? 나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 아... 짜증나게 할래 아... 나 진짜... 나 자꾸 엑셀을 눌러가지고 조이를 피하네 나 자꾸 엑셀을 눌러가지고 조이를 피하네 아... 진짜... 아... 어디 봅시다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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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맞는 듯? 아닌 듯? 예, 그래요. 알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공포게임에 이런 미친 퍼즐 들어가 있는 거 정말 정말 질색팔색. 진짜 싫어. 연결이 안 된 구간이 있나? 아, 여기가 안 됐구나. 그럼 얘가 이건가? 아, 너무 싫다. 이건 것 같은데, 얘는? 얘는 이건 것 같은데? 그죠? 나 어디 보자. 다 연결된 거 아니야? 어디 연결 안 된 데가 어딨어? 됐고, 더 됐고, 됐고, 됐고 된 것 같은데?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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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안 됐노? B가 B가 돼 몇몇 1 эт since 아니야 얘가 대면은 콕 소리가 나요 안그러면 계속 돌아가는 것밖에 안돼 뭐지? 그죠? 다 됐는데? 아! 이... 그러니까 저렇게 체칵 소리가 나면서 끝난다고 알아서 저거 십자가 십자에 그게 잘못된 거다 아 진짜 아 이제 이런 거 또 나오지 않겠지 1998년 엑스 모월 모일 모중학교 3학년 1반에서 학생 간의 유열 다툼이 발생했었으나 학교 측에서 은폐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땡땡 학생이며 모 학생의 시비에 대응하다가 피해를 당함 피해자에게서 두 군데의 절서함과 다섯 군데의 탑 학생이 관측되었음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여 퇴고 중 아 일단 저장 해야겠죠?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나 디스키 두 개밖에 없어 열어주쌤 쓸모있는 물건 좀 주시오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아니 지금 이거 야 잠깐만 나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온거 아닌가? 어머 아 여기잖아 잠깐 뭐야 이거 선생님인데 생긴게 에텐 에텐 험험 험험험험험험 아 아빠구나 땡땡 학생 땡땡 아버님이라고 하셨죠 앉으시죠 아 그래서 우선 모셔온 까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땡땡 학생이 아 대충 짐작하셨다구요 알겠습니다 친하게 지내라고만 언질하기에는 통제가 힘듭니다 한 반에서 맞는 학생들 수를 생각하면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데 이번에 학교가 별관을 새롭게 짓게 되었습니다 교육문화청 지원으로 별관의 시범적인 특수학급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땡땡 학생과 비슷한 인원들로 구성이 될 건데 이쪽으로 편입 신청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그럼 추후에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음 골칫거리는 더럽구만 흠 겉보다 저 양반은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다녀와 에이 참나 헉 이놈의 새끼들이 이놈의 새끼들이 어서오세요 주문제작형 방범 셔터 납품확인서 맞춤형 방범 셔터를 별관 통로에 설치했습니다 셔터에 달아둔 자물쇠 번호는 8425 8425 기억하세요 8425 별관 방범 셔터 열쇠를 열었다 상담실에서 열쇠를 찾았나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만 결국 나머지 한 명은 본관에 없는 것 같으니 별관으로 가야한다 이건가 괜찮을지 모르겠군 별관은 이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지만 어쩌겠나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이 새끼야 별관 통로가 본관 2층 우측 복도에 있었지 행운을 빌지 저장 저장을 하고 가야겠죠 왜왜왜 나 내려가잖아 아 거미씨 야 거미는 에바 에바지 우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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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가야되죠? 어디로 가야되냐? 지금 뭐해야되냐? 4층 가야되죠? 네 어서오세요 4층으로 가셔서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쓸모있는 물건이 없어요 안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바로 가셔서 아 이제 아빤데 에헴 하고 선생님한테 말걸면 선생님이 쓰레같은 말을 하니까 스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이 아니라 조사를 하시면 별관 셔터를 열고요 얻었고요 열쇠를 얻었고요 화이트 보드에 에 비밀번호 8425 그리고 전화가 아 끊고 싶지만 일단 받아주시고요 스킵하고 닥치라고 하고 여기를 더 보시면 캔커피랑 작은 사탕이 있어요 자 여기를 획득하시고 2층으로 고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흠흠 이런거 없었잖아 헐 이제 헐 멋진 택 택 택 3층 방아쇼터 열쇠는 왜 있는 거죠? 3층으로 우리 갈 수 있잖아 열쇠가 왜 또 있지? 3층 방아쇼터 열쇠가 왜 이래? 네, 오늘은 이야기 없습니다 암매 비밀번호를 푼다 8 4 2 5 틀렸다 비밀번호랑 열쇠가 모두 필요하대요 열쇠를, 아 열쇠를 먼저 여기서 열고 8 4 2 5 틀렸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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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6 7